으 으 관제 있어요 어 안재 걸려 있는거예요 소송 아니 그게 음 5 제가 박수 의사한테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요 제가 그 말만 믿고 7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만 제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해갖고 불려서 두둑하게 챙겨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투자를 하라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8개월 좀 지났나? 제 전화도 잘 안받고 전화하면 아 좀 기다리라고 넌 왜 그걸 기다리지도 못하냐 나 못믿어? 도리어 화내고 자꾸 피해요 제가 지금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죽겠어요 제가 받을 수가 있을지 그 돈은 7천만원? 네 그 돈은 그렇게 엄마가 돈이 어디서 났어? 이게 사실은 남편돈인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준 돈이거든요 그거 이제 그 말하자면 시어른이 남편한테 내려준 돈을 본인이 관리하다가 투자를 했다? 네 박순무당한테? 네 뭐 수익이 이렇게 얼마나 났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되게 하여튼 그럴싸하게 모르겠어요 어디에 홀렸는지 남자에 홀렸겠지 이년아 네? 남자에 홀렸겠지 아니요 거기 보이세요? 주댕이가 쪽쪽 하는구만 뭘 미치겠다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진짜 감성병조 나가 큰일 나요 저 쫓겨나요 진짜 야 지금 쫓겨나는게 뭉쳤니? 어? 뭘 잘했다고 되게 자상하거든요 우츠럽구요 그러니 빨렸겠지 그러니 무당한테 돈 빨리고 몸 빨리고 했겠지 근데 자 박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린애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응 맞아요 어 10년은 조금 더 됐을 것도 같고 10년차 정도 됐을 것 같고 아주 애동은 아니라는 얘기고 음 근데 나는 이 양반한테서 경상도 말투가 나오거든 경상도에 있어요? 맞아요 경상도에 있구요 지금은 서울로 내려왔어요 서울로 올라왔죠 그럼 본인은 경상도 가서 만났어? 서울 가서 만났어? 두군데 다요 지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되게 멋있어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우 아우 그게 잘해줘가지고 중요한 건 이년아 너는 돈보다도 그 남자가 너한테 어? 아직 너가 돈이 급한 건 아니야 돈이 급한 건 아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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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하니깐 아우 아우 근데 이제는 전화 접는 안 받고 오히려 막 뭐라 그러고 짜증나야 진짜 좀 좀 그렇지 않은 거 차이 그런 거 아니 너한테는 욕도 아깝다고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야 서방돈 갔다가 사랑 타령을 해 지금 전보러 간 무당하고 기가 막혀서 진짜 할 말이 없다 너한테는 진짜 욕도 아까워 지금 남편 귀한 돈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도 아니고 정말 무슨 살림에 보태고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놈이랑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그놈 환심 사고 싶고 기끈 그래서 건너갔는데 돈 줄 때뿐이고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돈도 돌아오지 않고 아주 그냥 똥줄이 타고 애가 타는구나 돈은 안 줘도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바보 같은 내 신랑 착하디 착한 내 신랑 눈 가리고 아웅은 백번도 하겠어 단지 그 사람이 안 돌아올까봐 그게 너는 애달쿠 아주 그냥 몸이 달았구나 그래 잘하디? 쪽쪽 그래 잘하디? 아주 쪽쪽 소리밖에 안 들려 야 난 개나쁘다는 소리도 못하겠다 너를 기준하면 세상의 통념을 기준에서는 어떻게 무당이 그딴 짓을 하겠지만 당신 정신 상태에 당신 태도 지금 여기 와 앉아있는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대안인 누구라도 그렇게 당하겠다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남편도 잘못 있어요 남짜를 피하고 지가 뭐 시어머니한테 겨우 받아와서 되게 무책임하고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구 껴서 겨우 받은 거예요 아주버님은 더 많이 받았어요 지는 능력 없어서 그것밖에 못 받은 거고요 야 너는 받아왔니? 너 뭐가 좋았니? 너 냄비 바퀴 더 갖고 왔니? 아니에요 너 뭐 갖고 왔는데? 어? 뭐 이부자리 갖고 왔니? 야 대가리에 똥 찬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그냥 요강이 넘치는구나 아니에요 아 네 신랑 불쌍하다 가셔